랭크를 돌렸대 와 매치 60판밖에 안했는데 어떻게 랭크를 돌렸대? 제 선택은? 10 Sekunden 쯤에 랭크를 돌렸대 토스크? 아, 이러면 또 대질이 하고 싶으시잖아. 아, 이러면 또 대질이 하고 싶으시잖아. 10분동안 10분동안 5분동안 5분동안 3분동안 4분동안 5분동안 1분동안 4분동안 아, 타이니를 골랐네. 어, 타이니를 골랐네. 아, 타이니를 골랐네. 르나같은거 뽑아도 되고. 쉴때 르나해도 되고. 어차피 우리 미드도 뽑아야 되잖아. 미드 인버커 한 번 더 해도 되고 아니면 뭐. 사실 이런 게임은 용기사같은것도 괜찮은거. 앞에서 그냥 비빌수있는거. 흐흑 흐흑 흑 흑 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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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많아. 뭐야. 나이스. 아 여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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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터스크 포탈 쿨려면 바로 위에 봐줘 스탱킹 아니면 여기 있을 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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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레인 먹어 터스크 포탈 27초 위에 3명이다 또 이 정도 나 이거 스탯 먹는다 그래서 스탯 먹는다 그래 날 계속 조져줘 아 이거 스탯이 뺏긴다고 스탯이 아 스탯이요? 아 근데 이거 저희끼리 나도 감 되네요 저희끼리 네 되네요 저희끼리 되네요 쟤들 레벨이 낮아서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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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라 여기 봐라 예 좀 더 뒤로 빠질 수 있어? 어 어 어 나는 스탯킹 스탄에 맞게 싣을지도 몰라 야 뒤에 포탈 온다 뒤에 포탈 온다 와 이걸로 수상했어 와 길바 정말 기가 막히게 하셨잖아 정말 대단한 능력이네요 아 아 나도 지금 킴 많이 줬는데 나 왜 눌렀음 잘하면 살겠는데 자기한테 아 와 이걸 살아 보승가봐 왜 나만 사는거지 팀은 다 죽여놓고 그럴 수 있죠 나 덫써없어 나 덫써없어 넥슨 아 여기 포탈 몇 개를 타는 거야 진짜 미친놈들아 싸움을 끝내줄 생각이 없는듯하다. 어? 이게 드디어 타인이 와도도 탑으로 와버렸구나. 저렇게 가둬줘? 타인이 와도도 아 나 뭐야 잘못 샀어? 진짜 이걸 잘못 샀네 위에 포탈 되는 사람 포탈 되는 코어 저 안돼요 아 뭔데 이거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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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점점 탔어 점점 탔어 아 근데 니가 벌써 죽으면 안되지 어우 어우 강하다 아 존나게 타인이가 각 보고있어 지금 가지마 아니 타인이 뒤에 있어 타인이 진짜 빠졌어 빠졌네 아 그냥 다 오잖아 아 나 마나가 없어 아 탑에서 얼마나 싸우는건지 아 이거 파밍 되고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싸우면 안되는데 아 루나 있잖아 우리 루나 아 루나 템봐요 안되세 아니 망토? 보수만 간다는 망토입니다 보수만 간다 아 저만 난제사 루나공이 있어야 되는데 쟤는 다 왔잖아 미드 봐줘 지금 미드 아래 퍽 아래 퍽 아래 퍽 타이니도 아래 고 고 나이스 탑취 밀렀어요 아 여기서 좀 1차 좀 밀고 가지 아 Q라도 쓰이 해주자 그러면은 우리 팀 2킬 먹고 1차를 못 밀잖아 아 이거 너무 운영처 2등 하도 못 보는데 이거 빠져야돼 처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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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닛 동선 너무 안좋아 우리 이렇게 난전하면 그냥 루닛도 그냥 와 혼자서 밀고 1차로 밀고 그 다음에 다같이 뭐 이동했어도 아니면 1차로 민 다음에 막으러 왔어도 되는데 혼자 다니면 쟤도 잡으러 와 루닛 동선 루닛 동선 거기 다 몰린다 얘들 루닛 동선 루닛 동선 허크 참다 저 위드하면 갈게요 그거는 제가 웨이브 플리 하려고 할때는 그냥 랩 다 스턴 넣어도 될거 같은데 아 이거 싸우지마세요 못감바로 탑생킹거 루닛 동선 아니 좀 커야되 근데 루닛 개먹고 있어 파밍시간 줘야되 루닛 동선 그냥 루닛 궁쿵 때마다 싸워야되 쟤네가 그게 클 시간을 안주는거야 아 퍽 안보여요 아래, 둘 세킹 탑 저 봐줘 누가 좀 리딜차 가자 저 마나 채우고 바로 갈게요 운전할게요 지금 하고 못해 나 재환용 못해 한번 싸워야 될 것 같긴 한데 아 그냥 우리가 계속 뭐지? 그냥 쟤네가 계속 밀때 휘들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밀어야될 때 안 미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1차 차이가 나잖아 이거 그냥 스톰프하고 짭이네 러시키스 다 빠졌어 안 돼 안 돼 안 돼 천유는 살 수 있네 천유는 살 수 있네 안 왔어 딴 거 같아 네 너무 제세 템포들만 맞춰 가니까 맵을 넓힐 수가 없어 그니까 레벨이 낮고 골드가 없어도 그냥 뭉쳐서 싸울 수 있을때 뭉쳐서 싸워야지 이게 쟤네 템포 안주는데 쟤네는 계속 다섯명 다 동원하는데 우리는 항상 한명씩 빠져있잖아 크게 이전에 그냥 동선 자체가 쟤네는 계속 싸울 준비가 되고 우리는 안되는거 오자 쟤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새거야 둘이 정리하고 와 DG 닉스터즈 이거 같이 봐 와 봐 언더 아래 내가 볼 거야 야 이거 스탑 바로 봐 가요 저 어 이거 괜찮은데? 어 되나? 애매하지 않나? 쟤네 지금 네크로 뒤로는 네크로 봐 아 이거 다 같이 가면 광스 맞는데? 광스 맞는다고 광스 맞는다고 4 대 3이긴 한데 빠지죠 재단 쓰죠 쟤네가 궁 한 번 미스를 뛰긴 했는데 근데 우리 그 스노볼에 너무 원거리까지 다 끌고 가가지고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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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리젯 네 와요 탑 우리 어차피 2차 없잖아 3차에서 막을 준비하고 3차에서 막을 준비하고 다른 데를 밀어 다른 데를 지금 네 여기서 퓨페가 올라올 필요가 없었잖아 탑은 저한테 주시면 안되나? 난 시어들 감사합니다 물리지마 얜 미드 2차 온다 아래 1차 지금 압박하고 혼자서 물리지 말고 갈 수 있어? 얜 미드에 웬만하면 다 보여주고 있거든 어허허 반응 보수 턴? 잡았는데? 아 못 잡았다 잡았다 잠깐만 잠깐만 조금 찼어요 너 미드 타워잎은. 노 브레이킹 트우우 sö 노 브레이킹 트로우 디 디하 스트럭 좋아서 지금 삱게 빠졌어 뒤에서 생긴 햇보었 네네, 미드 타워잎은. 에드 밑 타워잎은. 침 수아 자극 sharp 아래, 아깨. 어깨. 보임. 봐봐요. 전밀다운 쿨 찰 때까지 저럴 땐 가진가 타이어 없다 어우 핑이 ㅅㅂ 뒤에 퍽 이따가 나이스 아 뭐야 응? 처녀님 처녀님 알았다 그렇지 저 타시 아 아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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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백 백 흠 흠 흠 흠 흠 튕긴 줄 저 잠깐 화면에 멈춰가지고 멈춰가? 미친 미친 거 아냐 잡아 고마 킵이 탈 것 같다 근데 나 근데 5초에 쟤네 우차가 있어가지고 올 것 같은데 쓰읍 아 고마워 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Lux 지 중 육 영 이 새끼 여기 왜 있음 이 새끼는 왜 여기 있어 이 새끼는 왜 또 여기 있는데 네 죽었는데 야 이거 온다 지금 생킹 오기 한 10초 전 저도 누르기 눌렀어요 생킹도 오고있고 저도 가고있어요 이거 난 없어 사실은 난 없어 아 시야맛 생킹은 진짜 안보이잖아 에바 에바 근데 1차 밀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너 만화 없잖아 근데 이거 빠벼럴 것 같은데 빼 얘 또 여기 뒤바딩하러 온다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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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쁘지 않나 이제 퍼 온다 타고 왔다 타고 왔다 칼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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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쿵 쿨 가뒀는데? 야 이거 풀이야 이거 풀이야 이거 풀이야 야오 바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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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엉덩이 새끼 뒤졌냐 네? 아 살아있구나 아닙니다 어 저 저 저 뭐지 저 아이템 사용 불가인데 이거 뭐 어떻게 된거임 이거 뭐 아 이거 내꺼 아이템 내꺼 아니잖아 이거 뭔소리라는거야 뭐 지금 이게 아니라 묵당가가 있어서 제꺼를 줄어놨는데 상대꺼였어 정신차려 아 정신 안차려 그럴 수 있죠 정말 개 힘들다 야 여기와서 니 이 야 니 분신은 만들어가야될거 아냐 네 알겠습니다 아 아 하시죠 자 쿠오를 진짜 나와가지고 한 대씩 맞아야돼 진짜 레몬캐 있었음 말이야 너희들 어? 지금쯤 어? 다행이다 레몬캐님 안계셨어 이제 그 얘기 레몬캐씨 듣는다 야 25레벨 때 나 그냥 분열 지속시간 찍을거야 말리지마 잠깐만 세종같이 쓰자 아무 연방의식 틀이 안나와 분열 그 5초 플러스요? 8초 플러스라고 영원히 보내버릴거야 정말 대단하시네 사실 루나랑 할때는 안찍는게 더 좋을수도 있어 그럴지도 몰라 어? 그거 그러겠네 생각해보니까 그니까 그 큐가 끝나고 나서 분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큐쿨이 돌죠 그러면은 큐쿨이 돌죠 뭔소리야 다음 수방이 또 8초잖아 아 아 그 생각을 그 생각을 못했네 나도 니네 수확 가능? 저거 물렸는데? 나 이 차 눌렀다 지금 저도 눌렀어 저도 가요 지금 어? 어 퍽? 아 이 새끼 아깝다 나이스 큐쿨이야 나이스 큐쿨이야 대박 오 나이스 뭐야 오오 야 나이스 탑타이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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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사람 가죠 타이뉴를 그냥 너는 너랑 나 루나랑 나는 가 루나랑 나랑 가 미드가 미드가 너랑 나랑 오케이 오케이 저거 어찌 저 셋에서 잡잖아 어? 침포 내 거야 어 나 마다 채워야 된다 조금만 기다려 녀석들의 의지를 꺾어버렸잖아 의지를 꺾는 한 수였다 어 이렇게까지 힘들게 했어야 되냐 또 하드게임 대고일카스 쳐봐 빨리 생킴 온다 트라이 앵글로 간다 공부했다 공부했다 저새끼 저렇게 저렇게 포털을 타더라 미쳤어? 스모크라요 야 스모크면 뛰어야 될 거 아냐 뭘 스모크라서야 스모크니까 상대방이 아 저새끼들 뛰었겠구나 하고 방심하고 있는 그 찰나를 노리는 것이지요 어 포턴이 왜 이렇게 때면 내가 도망갈 기회가 생기지 이거? 니안 풀이다 종 14초 이거 싸우다 보면 살 것 같은데 맞아 시발 루나 맞아 우리 루나가 맞습니다 코딜 천일 나한테 뛰면 내가 힐 넣어줄 수 있는데 내가 훅 갔다 글로 내가 재단 쓸 준비 재단 쓸 준비 그냥 재단 눌러 재단 눌러 아 진짜 어디까지 쫓아가는 거야 미친놈들아 착착해 정말 대단해 아 진짜 게임이 왜 이렇게 정수없냐 도망간다 도망간다 어 나 언제 4,400원 보였지? 나도 방금 보니까 2,200원 보였어 어허허 나 돈 쟤 넌 일단 마나부터 좀 아 채워부터 좀 채워라 지껏다운 돈이 이렇게 많으면 살 수 있는 아이템이 있지 로샷에 가든지 해봐 아니면 루나께서 비해서 2차 그냥 바로 갈게요 분심만 남겨놓고 집중 천유의 베일이라고 여기 한 베일만다 한 베일만 다 쟤네 저거 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근데 여기 와드 보였다 그래도 하죠? 어? 그래 가봐 가봐 저 제가 먹을게요 에이 분신 좀 만들자 탑으로 가서 이렇게 가죠? 이 차 쪽으로 해서 누가 티프 미루면 되고 전 중간에 끊을게요 미드는 분신 보내놨으니까 여기에 나랑 같이 봐줘 위에 한번 가야돼 빠지네 라임 밑에야 괜찮으니까 못잡을텐데 닉스가 저기서 밀고 있고 우린 여기서 끊자 니가 여기로 와야지 여기서 같이 끌어올대 어 방금 빠졌잖아 탑 2차 밀고 아래쪽 밀고 있으니까 여차하면 안쪽으로 들어가자 아이유스 있잖아 네 됐어 저 빠졌어 칠래? 안될거 같은데 어 왜 안밀리는거지 안밀려 그거 아니 크릭 없으면 이상하다 왜 안밀리지 한번 막아야겠다 칠래 시키네 한번 잡죠? 네 이거 안되겠네요 어 이거 나 누른다 여기 나 이제 큐쿨이야 아 이렇게 끊을걸 여기있는거 봐 어차피 그거 불키는거 아 이거 네 쟤 뭐하냐 쟤 뭐하냐 재밌는 게임이였어 뭐하는거 재밌는 게임이였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렇게 아래 갈게요 여기 타고 그래 이거 이거 밀고 끊자 내가 니 분 좀 보낼게 안돼 안돼 아 개같이 안좋아 야 탑 3차 밀려 그냥 들어가는 아 근데 막아야겠다 천일만 가서 막고 포탈만 끊어봐 포탈만 저희도 저희도 알기수도 있어가지고 아 뭐야 야 근데 이거 타이니도 이거 민다 예 아 이게 그냥 코드 전부 다 스프릿이야 저게 좀 정리 나 갈게 난 갈게 예 아 난 키페가 없어 저도 없어요 약간 써가지고 파이킹이다 더 많아 괜찮아 이거 이제 위에 쭉까 어 위가서 밀면 끝나겠네 아 정말 진짜 참 참 참 참 참 참 참 누구부터 받아야돼 이거? 저 먼저 받을게요 전 나비검이라고요 야 여기 재단스 사는 재단 나랑 같이 쓰자 폭스 와서 마주쳐 믹스 받아 아 이 새끼 어 이거 저 이거 왜 저한테 보내요 이거 왜 누가 나한테 보내요 어이씨 아니 아이템을 팔려고 이거 친구에 넣어놨는데 누가 저한테 내가 이걸 다시 넣어줬어요 퍽 끊는다 이거 또 우리 그냥 절 랭니다 푸쉬 할 수 밖에 없어 여기로 가면은 될라나? 그냥 퍽을 한번 잡는게 확실하긴 한데 퍽 한번 죽였는데 발백한거임 저거 아 그럼? 그럼 한번 더 잡으면 끝나잖아 제가 한번 죽였어요 어? 이거 한번 더 잡겠는데? 지금? 타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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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불킨캠피 끊을 수 있거든요 그래요? 빨리 끊어주세요 네 끊었습니다 끝났다 미드 가도 끝나겠는데 이거? 어 일단 달려 우리 4차 잘 치잖아 아 그래 나 포탈 사야돼 잠깐만요 저도 타인이 아래 간다 루다 빨리 와 아 자 분신 분신을 하세요 큐를 자 만다 쓸 테니까 정말 빠르게 늦으시는군 네 녀석의 느린 속도에는 질렸어 에 조심해야 된다 이거 비롱 공격 그럴줄 알았다 씹새끼야 아 안돼 아 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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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아 어우 정말 아 아 아 아 또 화자다 이거는 좀 아 정말 이렇게 또 미친듯이 싸우는건 되게 오랜만이구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들어가는 배치 아